하차님 베버시티 마켓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베버시티 마켓... 베버시티하면 세미기업 브랜드도 마켓이면 올 같은 걸 새로 오픈하신 건가요? 전에 우리가 자사몽을 오픈을 했어요 저희 세미기업 제품 구매도 하실 수 있고 온카페나 실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좋은 혜택도 드리고 있거든요 시간 되실 때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입하고 어떤 좋은 혜택이 있는지 가입하시면 돼요 카페와 관련된 정보를 찾으신다거나 레시피 아니면 핫한 카페 리뷰 같은 것들 관심 있으시면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